자! 가자! 너 까불지 말고 내려와 닥창뚱! 넌 뭐냐? 해적입니다. 못 봤는데? 5일째 됐습니다. 빠져! 해길도? 광실보물을 싹 쓸려서 바다로 사라졌었던 것 보물, 보물! 어서 보여주시죠. 방금 어디서 났어? 사람 좋아 보여? 얼핏 보면 도깨비 얼굴인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수수께끼를 불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어디까지 했지? 가자! 보험을 찾으라! 아! 우리를 물려온다! 우이안! 폭주야! 두근 coc 아! 바지! 고생성아! 발휘하! 가들아! 돼지! 내가 지도하면 절세를 부자지껴! 나 해적왕 됐어